엉뚱이 좀 까매 새끼야가 중성아 잘생겼다 잘생겼어 고마석들 퀴즈 아리라아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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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욱아 잘생겼다! 기욱아 잘생겼다! 많이 들었죠? 네! 네! 자 기욱씨 우리가 누구죠?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기욱씨입니다!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전혀 알고 계셨던 곳이 있으신가요? 이게 맞습니다 기욱아 잘생겼다! 네! 경험해드린 아리가또 부자이마스로 2010년도에 네! 아리가또 부자이마스랑 같이 내 신곡 있어요? 김생머리의 처음 봤던 그녀 모습 진생머리의 처음 봤던 그녀 모습 진생머리 진생머리 여성분들은 진생머리의 처음 봤던 그녀가 진생머리의 처음 봤던 그녀가 진생머리의 처음 봤던 그녀가 진생머리가 여러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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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